Q. 움직이는 문체를 보는 몸체 시력이 좁은 수술과 타격 성격도 속하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. 자 갑니다. 1층에 물건이 있습니다. 1층 하나, 둘 계셨어요? 자, 체험을 갑니다. 자, 잘 보시겠네요. 하나, 둘 슈퍼스 정답 갑니다. 하나, 둘 보셨어요? 면봉! 오! 정답! 정답하기엔 면봉입니다. 면봉이 우애로 쉽네. 조금 적응이 되셨나봐요. 이번에는 쉬운 문제라서 굉장히 빠르게 지나갈게요. 하나, 둘 유선할 헬스팩 정답! 익숙하신가봐요. 네, 맨날 먹는 거라 이번에도 갑니다. 준비!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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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션! 프로바이오틱? 정답! 이번에는 좀 어려웠어요. 이제 진짜 최고 난이도 최고 난이도 최고 난이도예요? 최고 난이도 자, 갑니다. 하나, 둘 보셨어요? 없는데요? 아, 있어요. 다시 갑니다. 잘 안 보인다. 1층에 있습니다. 하나, 둘 물 아닌가?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? 자, 갑니다. 셔프집! 정답! 아, 이게 이 얼룩 때문에 아, 이게 테이프구나. 테이프라 잘 안 보겠어. 동턱이가 아주 좋으시네요. 아, 정우 렌즈 끼고 했네. 네 예일이 다행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